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IP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금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유료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그 다음에 또 VIP 가족뿐만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분들 모두 힘든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저는 더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선장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 마감방송 잘 들으시고요 부디 용기 잊지 마시고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궁금한 게 시왕 전략이 있을 것 같아서 시왕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양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보통 오음도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양산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시장은 한 번 더 고통을 주네요 결국 보게 되면 은봉이 여기서부터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 빡숫권인데 빡숫권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진을 짜는 그런 흐름이에요 빡숫권에서 캔들은 내리고 있지만 배열도 소위 말해서 이평선 배열도로 보면 정배일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만 더 음선 나오면 어떤 게 되냐면 음선이 이대로 보게 되면 한 7, 8개 나와서 여기서 이제 딱 반등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난다고 해도 월요일날 하루만 더 견디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차라리 월요일날 아예 반등 그냥 조정이 나와서 그냥 한 번 갔으면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월요일날은 주워 담는 구간이죠 그래서 오늘 예산을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50부, 100부예요 여기서 그냥 뭐 우리가 스켈퍼가 아니고 여기서는 반격을 기대해서 내렸는데 여기서 또 겁나서 매도했어봐요 오늘 여기서 매도했어봐요 또 반격이 나오잖아요 월요일날 또 좀 내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내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위험요인보다는 기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은봉이 6개가 나오고 있어요 가만히 보실래요? 이렇게 쭉쭉쭉 내리면서 막판에 장대 음선 나고 이럴 때가 오히려 거의 크라이막스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을 봐서 조금 덜 익었다는 생각이 뭐냐면 아주 끝까지 이게 한번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스타키스틱의 오실레이트인데요 지금 20까지예요 그러니까 20은 조금 그래도 좀 덜해요 이때 내렸을 때 거의 다 20 이하예요 그러면 월요일 더 내리겠지만 한 번만 더 조정 주면 여기서는 거의 틀림없이 최소한 테크리칼 리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또 봐요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제가 이따 무료 톡반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오늘 물론 예상은 빗나와서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게이트워분들이 이렇게 내리면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현금은 어느 때 들고 있는 거냐면 이럴 때 현금 확보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뭐 착하면 어렵긴 어렵지만 이렇게 내렸을 때는 오히려 주식을 들고 계시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 잘 참습니다 여기까지 잘 참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서 오늘 같은 진리죠 또 월요일에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때는 또 투배가 나옵니다 메이저들은 이걸 노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줬는데 이만큼 내줬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은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죠 저는 항상 그래서 그룹과 반대편에 서는 그런 시황 제작을 제시해드리고 봤는데 이때가 바로 그런 때 아니었나요 이때 다 적어놓으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음성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물론 진짜 이것을 여기서 용하게 매도를 했더라면 그건 참 잘하는데 전국점 돌파하는데 뭐 그렇게 발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매도하시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매도사인들이 이럴 때 매도사인들을 내요 전문가라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개인 투하의 심리도 그렇고 이때 묻어가면 상관없거든요 좋거든요 리스크 관리해야죠 매도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더 머리를 하고 혹시 조정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 기관들 매도가 영 기분 나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VIP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막연한 추측이에요 이 라임 사태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태가 이 기관들 매도를 촉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좀 더 이길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 잘 이렇게 좀 슬기롭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기 때문에 시간대을 보세요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놓은 게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저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들 스탠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800억가량 매도하다가 또 막판 거둬들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밑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매수가 됐던 뭐가 됐던 이것도 의미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 한 번만 월요일에 저는 기회로 보고도 내리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 또 이거 미국 시장 아주 좋았잖아요 우리 예상도 양복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음산 하나만 더 나오면 저는 어디서는 최소한 기술적 반응이 나옵니다 한 주 동안 마감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업량 패턴을 만들면서 밑거리를 좀 커버할 거예요 또 한번 주봉상 이게 한번 더 누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양업량 나오면 역시 배열도 정배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결론 너무 크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 전략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내용 있는 종목들 제4차 산업평명주 그런 종목들을 두고 계시다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월에 한 번만 더 보면서 함께 용기 잃지 마시고요 특히 좋은 정보 선장 리딩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런 장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적으시는 분들 이것은 매독 백두서티브 제가 이게 4월달 3월달은 알테오젠 4월달은 딱 잡은 게 여기거든요 우리 황맥길로 잡은 게 여기 나와요 삼환도 다음에 이때부터 해서 400%가 났는데 참 이장에서 대단하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 vrp크립에서는 어제 또 한번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략해서 오늘 목표가 제가 12만 5천원 드렸는데 왔죠 12만 5천원 뭐 600원 들어왔는데 0.5% 되면 온 거니까 하여튼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매독 백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황맥기가 잡은 것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매독 백두서티브 좋다고 여러분들 말씀 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에서도 근데 cg는 좀 내리긴 내렸는데 조금 내린 거 상관없고요 여전히 사례를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vrp가에서 단타로 공략한 게 유라테크입니다 황맥게 잡은 거거든요 참고보로 다른 것도 있는데 역시 음선이었죠 오늘 같은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12,400원까지 가서 12,000 얼마까지 갔나 12,400원 그저까지 가서 저점 대비는 한 16% 올랐고요 근데 저는 오늘 뭐 어차피 11,300원 정도 이 정고점에서 하여튼 60% 이상 다도 좋고 매도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수익을 드렸네요 참고하시고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vrp가님께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어제도 제가 야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창은 거의 바닥에 와 있고 하여튼 황맥길을 통해서 우리 수익 극대화하자 오늘 또 참고를 잡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부 고생했다고 에스케바이오퍼 같은 거 참고로만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매매하시면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16만원 정도 매도 159,000원 왔으니까 0.5% 내왔잖아요 0.7% 근데 이런 것들도 크게 저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음 두산솔루스 같은 거 제가 오늘 우리가 좀 가지고 있던 종목이고 목표가를 얼마대로 했냐면 3만 8,000원 들였거든요 근데 재료가 나면서 기가 막혀 3만 8,000원 했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샀다 그래서 3만 9,000원에 샀거든 그래도 이 어려운 양에서 손실 축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떤 종목을 사서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 했지 그러니까 손실을 축소하시고 그런 매매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의 그런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잘 돌아와서 황미길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렇게 뭐 제가 일일이 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유라테크 멋지게 했고 뭐 지난번 휴맥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 이어플로 이거 여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어플로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날라갔는데 말이에요 황미길을 잡은 게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구독자 분들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황미길 황미길 우리 회업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목 빨리빨리 줄여놓고 지금 창의 어려우니까 종목 참 털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빨리빨리 아주 줄여놓고 예 다음 주부터는 황미길을 신나게 써내자 그래서 힘을 내시길 바래요 좋은 정보 선장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해 드릴게요 저 친구가 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 보시는 여기 영상 밑에 보면은 좋은 정보 무료 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힘드셔도 지나고 보면 한 1274분이 계신데 이럴 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은 용기 잃지 마세요 시작만 안정됩니다 다음 주 됐나 보거든요 또 황미길을 멋있게 쓰인이면 돼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러셨군요 이게 잘 참여주셔서 감사하니까 오늘 또 저점 지수가 2% 빠졌었잖아요 한 1%까지 축소했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무료방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버템이 되어 주시는 게 뭐 감사하다고 그러고 저도 보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 이렇게 무료 톡방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혹시 뭐 저와 함께 황미길 함께 대략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익 극대화 하실 분들은 주말 10일 동안에 MTNW 쇼증 KR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바로 저기 제가 맨 앞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시는 것도 하는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전화는 여유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네요 010-9-7-6-3-4-5 그러면 운영자가 월요일부터 멋지게 공략할 종목 제가 이제 드릴 테니까 운영자가 월요일날 또 전화 드릴 거예요 여기됐든 여기됐든 힘든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태양이 뜨기를 고려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주말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믿음과 소원에 감사드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자 물러갑니다 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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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